경전모음 경전모음입니다. 소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에서 독수리봉산에 머무셨다. 그 무렵 소나존자는 라자가에서 차가운 숲에 머물렀다. 그때 소나존자가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있을 때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세존의 제자들은 열심히 정진하면서 머문다.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나는 취착을 없애지 못했고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 집은 부유하다. 나는 재산을 즐길 수도 있고 공덕을 지을 수도 있다. 그러니 나는 이제 공부지음을 버리고 낮은 재가자의 삶으로 되돌아가서 재물을 즐기고 공덕을 지어야겠다. 그때 세존께서는 마음으로 소나존자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을 아시고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펴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독수리봉 산을 떠나 차가운 숲에 소나존자 앞에 나타나셔서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소나존자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안곁에 앉았다. 안곁에 앉은 소나존자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소나여 그대가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있을 때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세존의 제자들은 열심히 정진하며 머문다.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나는 취착을 없애지 못했고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 집은 부유하다. 나는 재산을 즐길 수도 있고 공덕을 지을 수도 있다. 그러니 나는 이제 공부지음을 버리고 낮은 재가자의 삶으로 되돌아가서 재물을 즐기고 공덕을 지어야겠다라고.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소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는 전에 재가자였을 때 류트의 활줄 소리에 능숙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소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류트의 활줄이 지나치게 팽팽한데도 그대의 류트는 그때 손율이 아름답고 연주하기에 적합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소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류트의 활줄이 지나치게 느슨한데도 그대의 류트는 그때 손율이 아름답고 연주하기에 적합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소나여. 그러나 그대의 류트의 활줄이 지나치게 팽팽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느슨하지도 않고 적당한 음계에 맞추어졌을 때 그대의 류트는 그때 손율이 아름답고 연주하기에 적합하게 된다.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소나여. 그와 같이 지나치게 열심인 정진은 들뜸으로 인도하고 지나치게 느슨한 정진은 나태함으로 인도한다. 소나여. 그러므로 그대는 정진을 고르게 유지해야 한다. 다섯 가지 기능들의 균등함을 꿰뚫어야 하고 거기서 표상을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소나 존자는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처럼 소나 존자를 교계하신 뒤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펴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차가운 숲에서 사라져 독수리봉 산에 나타나셨다. 소나 존자는 그 뒤에 정진을 고르게 유지하였고 다섯 가지 기능들의 적당함을 꿰뚫었으며 거기서 표상을 취하였다. 그때 소나 존자는 혼자 운든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냈다. 그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성취하고자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그 위없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최상의 지혜로 알았다. 그래서 소나 존자는 알아안들 중의 한 분이 되었다. 본경에 나타나는 소나 존자는 소나 꼴리 위사 존자입니다. 차가운 숲은 본경에서 보듯이 왕사성 근처에 있는 숲입니다. 이곳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아나타 빈디카 장자가 처음으로 부처님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경에 소나 꼴리 위사 존자도 재존으로부터 명상 주제를 받아서 차가운 숲의 이 공동묘지에서 정진을 하여 마침내 아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적당한 음계란 팽팽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은 중간 음계를 뜻한다. 다섯 가지 기능들의 균등함을 꿰뚫어야 하고 기능들의 균등함을 꿰뚫어야 하고란 믿음 등의 다섯 가지 기능의 균등함에 확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믿음은 통찰지와 동찰지는 믿음과 정진은 삼매와 삼매는 정진과 연결되는 것이 다섯 가지 기능의 균등함에 확고한 것이다. 그러나 마음챙김은 모든 곳에서 이롭기 때문에 항상 강해야 한다. 연결 방법은 정정도련에 설명되어 있다. 여기서 표상을 취해야 한다. 표상을 취한다는 것은 다섯 가지 기능의 균등함이 있을 때 거울에 비친 영상처럼 표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삼매의 표상, 윗바사나의 표상, 도의 표상, 과의 표상을 취한다는 말이다. 다섯 가지 기능들의 적당함을 꿰뚫었으며 거기서 표상을 취하였다. 표상을 취하였다는 것은 사마타의 표상과 윗바사나의 표상을 취하였다는 말이다. 무명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서 제타 숲의 아나타 핀디카 월림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무명이 선구자가 되어 해로운 법들이 일어남으로써 양심없음과 수치심없음이 이것을 따르게 된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빠진 현명하지 못한 자에게 삿댄 견해가 생긴다. 삿댄 견해를 가진 자에게 삿댄 사유가 생긴다. 삿댄 사유를 가진 자에게 삿댄 말이 생긴다. 삿댄 말을 하는 자에게 삿댄 행위가 생긴다. 삿댄 행위를 하는 자에게 삿댄 생계가 생긴다. 삿댄 생계를 가진 자에게 삿댄 정진이 생긴다. 삿댄 정진을 하는 자에게 삿댄 마음챙김이 생긴다. 삿댄 마음챙김을 가진 자에게 삿댄 산매가 생긴다. 비구들이여 명지가 선구자가 되어 유익한 법들이 일어남으로써 양심과 수치심이 이것을 따르게 된다. 비구들이여 명지를 가진 현명한 자에게 바른 견해가 생긴다. 바른 견해를 가진 자에게 바른 사유가 생긴다. 바른 사유를 하는 자에게 바른 말이 생긴다. 바른 말을 하는 자에게 바른 행위가 생긴다. 바른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바른 생계가 생긴다. 바른 생계를 가진 자에게 바른 정진이 생긴다. 바른 정진을 하는 자에게 바른 마음챙김이 생긴다. 바른 마음챙김을 가진 자에게 바른 삿댄가 생긴다. 관련 주석과 주혜입니다. 무명이 선구자가 되어 선구자가 된다는 것은 함께 생김과 강하게 의지함인 두 가지 측면에서 선구자가 된다는 뜻이다. 즉 무명과 불선법은 서로가 함께 생긴 조건과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으로 조건이 되어 생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함께 생긴 조건과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아비담마 길라자비 제8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구자가 된다는 것은 앞에서 가는 것을 말한다. 무명은 알지 못하는 특징을 가졌고 미혹하게 만들물을 통해서 대상에 대해서 생긴다. 그러므로 함께 결합되어 있는 법들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로 수순하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무상이요, 부정이요, 괴로움이요, 무화의 고위성질을 가진 법들을 항상한 것 등으로 거머쥔다. 이것이 함께 생긴 조건으로 선구자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미혹함에 압도되어 사악한 행위에 있는 위험함을 보지 못하고 살생 등을 저지르고 남에게 여러 가지 나쁜 행위를 저지는 것은 함께 생긴 조건과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으로 선구자가 되는 것이다. 양심없음이란 도덕관념없음에 확고한 것을 말하고 수치심없음이란 악행에 대한 두려움없음에 확고한 것을 말한다. 명지가 선구자가 되어 밝은 측면에서 보자면 명지란 어비 자신의 주인임을 아는 지혜이다. 여기서도 함께 생김과 강하게 의지함인 두 가지 측면에서 선구자가 된다고 알아야 한다. 양심이란 도덕관념에 확고한 것을 말하고 수치심이란 악행에 대한 두려움에 확고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고 상세한 것은 정정도론에서 설명되었다. 세관적인 도의 순간에는 이 여덟 가지 모두는 함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출세간 도의 순간에는 함께 일어난다. 그리고 세관적인 도가 일어날 때 이 여덟 가지가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것도 잘못이라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바른 견해는 나머지 일곱 가지 요소 모두에 대해서 안내자가 되고 바른 사유의 직접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지 바른 견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른 사유가 일어나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는 함께 다음의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라는 개의 항목의 조건이 됩니다. 이들 다섯은 함께 다음의 바른 정진과 바른 마음 챙김의 토대가 되며 바른 정진은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닦는 원동력이 됩니다. 바른 정진과 바른 마음 챙김의 결과가 바른 삼매입니다. 삼매경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기반을 가졌고 필수품을 가진 성스러운 바른 삼매에 대해서 설하리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성스러운 바른 삼매는 어떤 기반을 가졌고 어떤 필수품을 가졌는가 그것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이다. 비구들이여 마음이 한 끗에 집중됨이 이런 일곱 가지 구성 요소들을 장비로 갖출 때 이를 일러 성스러운 바른 삼매가 기반을 가졌다고 하고 필수품을 가졌다고 한다. 관련 주석과 주혜입니다. 마음이 한 끗에 집중됨은 찌따싸 에카 같다를 옮긴 것입니다. 맞지 마니까야 교리문답의 짧은 경에서 마음이 한 끗에 집중됨이 바로 삼매다 라고 정의하고 있듯이 이것은 이미 니까야에서부터 삼매를 정의하는 구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심일경성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에카 같다는 에카 하나 아까 끝 정점 으뜸 따 주상명사형 어미로 분석됩니다. 아래의 무해해도 주석서의 설명에 나타나듯이 여기서 끝은 대상을 뜻합니다. 마음이 한 끗에 집중됨이란 여러 대상으로 흩어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이라는 궁극적인 끝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의 끝이라 한다. 하나의 끝인 상태를 한 끗에 집중됨이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마음이 한 끗에 집중됨이지 중생이 한 끗에 집중됨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한 끗에 집중됨이라고 설한 것이다. 참되지 못한 사람경 2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참되지 못한 사람과 챔되지 못한 사람보다 더 참되지 못한 사람과 참된 사람과 참된 사람보다 더 참된 사람에 대해서 설하리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자가 참되지 못한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삿된 견해를 가졌다. 삿된 산매를 가졌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로 참되지 못한 사람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자가 참되지 못한 사람보다 더 참되지 못한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삿된 견해를 가졌다. 삿된 산매를 가졌다. 삿된 지혜를 가졌다. 삿된 해탈을 가졌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로 참되지 못한 사람보다 더 참되지 못한 사람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자가 참된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바른 견해를 가졌다. 바른 산매를 가졌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로 참된 사람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자가 참된 사람보다 더 참된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바른 견해를 가졌다. 바른 산매를 가졌다. 바른 지혜를 가졌다. 바른 해탈을 가졌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로 참된 사람보다 더 참된 사람이라 한다. 관련 주석과 주혜 입니다. 삿된 해탈을 가졌다. 여기서는 삿된 지혜를 가진 자와 삿된 해탈을 가진 자의 두 가지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주석서는 전자를 삿된 반조를 가진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주서는 사악한 짓을 하고 나서 그것을 자란 행위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주석서는 후자를 확실하지 못한 해탈과 출리로 인도하지 못하는 해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등 경문을 보면 참된 사람이란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고 5개 10선업 8정도 10정도 등의 유익한 법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더 참된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유익한 법을 실천하고 남에게도 유익한 법을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참되지 못한 사람과 더 참되지 못한 사람 악한 사람과 더 악한 사람입니다. 와 사 까라 경을 보면 참된 사람이 이 사람은 참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되지 못한 사람이다. 아는 것은 가능하지만 참되지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은 참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되지 못한 사람이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참된 사람과 관련된 경 몇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되지 않은 사람 경 비구들이여 이 다섯 가지는 참된 사람의 보시가 아니다. 무엇이 다섯인가? 존중함이 없이 보시하고 존경함이 없이 보시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하지 않고 내버리듯이 보시하고 보시의 과보가 오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보시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는 참된 사람의 보시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이 다섯 가지는 참된 사람의 보시다. 무엇이 다섯인가? 존중하면서 보시하고 존경하면서 보시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하고 보시의 과보가 온다는 견해를 가지고 보시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는 참된 사람의 보시다. 관련 주석입니다. 오지 오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보시한다는 것은 보시를 행한 것의 결실이 오게 될 것이라는 보시의 과보와 온다는 견해를 가지지 않고 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참된 사람경 비구들이여 이 다섯 가지는 참된 사람의 보시이다. 무엇이 다섯인가? 믿음으로 보시하고 존중하면서 보시하고 바른 시기에 보시하고 마음의 남음이 없이 보시하고 자기와 남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시한다. 비구들이여 믿음으로 보시한 뒤 어느 곳에서든 그 보시의 과보가 생기면 그는 큰 재물고와 큰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며 아름답고 잘생기고 멋있고 우아하고 최상의 외모를 갖추게 된다. 비구들이여 존중하면서 보시한 뒤 어느 곳에서든 그 보시의 과보가 생기면 그는 큰 재물고와 큰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며 그의 아들 들이건 아내건 하인들이건 전령들이건 일꾼들이건 그들 모두는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귀 기울이고 마음을 잘 알아서 시중 들게 된다. 비구들이여 바른 시기에 보시한 뒤 어느 곳에서든 그 보시의 과보가 생기면 그는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며 적당한 적당한 때에 그에게 엄청난 이익이 생기게 된다. 비구들이여 마음의 남음이 없이 보시한 뒤 어느 곳에서든 그 보시의 과보가 생기면 그는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며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크게 즐기는 것으로 마음을 기울이게 된다. 비구들이여 자기와 남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시한 뒤 어느 곳에서든 그 보시의 과보가 생기면 그는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며 불이든 물이든 왕이든 도둑이든 싫어하는 자든 상속자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재물의 손해를 당하지 않게 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는 참된 사람의 보시이다. 관련 주석과 주해입니다. 마음의 남음이 없이 보시하고 마음의 남음이 없이로 옮긴 원어는 pts본에는 아누까 히타 찌또 호의적인 마음으로 나타나지만 6차 결집본은 아나 가 히타 찌또 란 마음에 거머지지 않는 아낌없는 배품이다 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자는 육자 결집본을 택해서 번역하였습니다. 자기와 남을 손상시키지 않고 자기와 남의 덕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시한다는 뜻이다. 참된 사람 참된 사람경 1 배구들이여 여덟가지 참된 사람의 보시가 있다. 무엇이 여덟인가? 깨끗한 것을 보시하고 좋은 것을 보시하고 적절한 시기에 보시하고 적당한 것을 보시하고 생각한 뒤 보시하고 지속적으로 보시하고 보시하는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보시한 뒤 흡족한 마음을 가진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여덟가지 참된 사람의 보시가 있다. 적절한 시기에 그는 깨끗하고 좋고 적당한 음료와 먹거리를 훌륭한 복받친 청정 범행을 닦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시하나니 물질적인 것을 많이 베풀되 후회하지 않노라. 통찰력 가진 분들은 이와 같이 베푼 보시를 칭송하느라. 신심있고 슬기롭고 현명한 그는 관대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보시한 뒤 악의 없는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리라. 관련 주석입니다. 생각한 뒤 보시하고 이 사람에게 보시를 하면 큰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에게 보시하면 큰 결과가 없을 것이다. 수용할 자를 찾아서 보시를 하거나 혹은 의도를 가지고 보시를 하는 것을 생각한 뒤에 보시한다라고 한다. 참된 사람경 2 비구들이여 참된 사람이 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된다. 부모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된다. 아들과 아내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된다. 하인과 일꾼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된다. 친구와 동료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된다. 선조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된다. 왕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된다. 신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된다. 사문 바라문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충분하게 내리는 비는 모든 곡식을 연글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참된 사람이 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된다. 부모에게, 아들과 아내에게, 하인과 일꾼들에게, 친구와 동료들에게, 손조들에게, 왕에게, 신들에게, 사문과 바라문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된다. 현자가 집에 머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나니 처음엔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은 공덕을 기억하면서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고 그들을 법답게 섬기고, 집을 떠나 출가하면 정정 범행을 닦는 것을 존중하고, 믿음이 굳고 온화하며 법을 알아 그것을 공경하노라. 왕에게 이롭고, 신들에게 이롭고,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이롭고, 모두에게 이로운 정법에 확고부동한 그는 인색의 더러움을 없애고 세상의 행운을 가져다 주노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카에서 나가라 까라라는 사카들의 성읍에 머무셨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안곁에 앉았다. 안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 좋은 동료와 사귀는 것, 좋은 벗과 사귀는 것은 정정 벗과 사귀는 것, 좋은 벗과 사귀는 것, 좋은 벗과 사귀는 것은 정정 벗의 전부이다. 아난다여 비구가 좋은 친구와 사귀고, 좋은 동료와 사귀고, 좋은 벗과 사귀면 그는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을 것이고,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많이 공부지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아난다여 그러면 비구가 좋은 친구와 사귀고, 좋은 동료와 사귀고, 좋은 벗과 사귀면 어떻게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고,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많이 공부짓는가? 아난다여 여기 비구는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빛바람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절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바른 견해를 닦는다. 바른 사유를 닦는다. 바른 말을 닦는다. 바른 행위를 닦는다. 바른 생계를 닦는다. 바른 정진을 닦는다. 바른 마음챙김을 닦는다. 바른 삼매를 닦는다. 아난다여 이와 같이 비구가 좋은 친구와 사귀고, 좋은 동료와 사귀고, 좋은 벗과 사귀면 이러한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고,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많이 공부짓는다. 아난다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 좋은 동료와 사귀는 것,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은 청정범행의 전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난다여 나를 좋은 친구로 삼아서 태어나기 마련인 중생들은 태어남으로부터 벗어나고, 늙기 마련인 중생들이 늙음으로부터 벗어나고, 병들기 마련인 중생들이 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죽기 마련인 중생들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에 빠지기 마련인 중생들이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부터 벗어난다. 아난다여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 좋은 동료와 사귀는 것,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은 정정범행의 전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 주석과 주혜입니다. 아난다 장로가 혼자 있는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한다. 이 사문의 법은 좋은 친구와 각자의 남자다운 노력 때문에 성취된다. 그러므로 절반은 좋은 친구에서 기인하고, 절반은 각자의 남자다운 노력에서 기인한다. 여기 자식에게 어머니로부터는 이만큼의 이익이 생기고, 아버지로부터는 이만큼의 이익이 생긴다라고 분리해서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좋은 친구로부터는 이만큼의 바른 견해 등이 생기고, 각자의 남자다운 노력으로부터는 이만큼이 생긴다고 분리해서 말할 수 없다. 세존께서는 실제로 네 가지 도와 네 가지 과와 세 가지 명지와 육신통은 모두 좋은 친구의 뿌리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떨쳐버림, 탐욕의 빛바램, 소멸의 셋은 열반의 이름이다. 열반은 재생의 근거를 떨쳐버렸기 때문에 떨쳐버림이요. 그렇게 해서 탐욕 등이 빛바랬다고 해서 탐욕의 빛바램이요. 소멸했다고 해서 소멸이다. 한편 사유타니카야 비구경에 해당하는 복주서는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빛바램을 의지하고라는 구문으로 모든 도우의 역할을 보이신 것이다. 소멸을 의지하고라는 구문으로는 열반의 시련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석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떨쳐버림을 설하고 있습니다. 1. 반대되는 것으로 대체하여 떨쳐버림. 이것은 윗바사날 닦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떨쳐버림입니다. 2. 억압에 의한 떨쳐버림. 이것은 선의 증득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떨쳐버림입니다. 3. 근절에 의한 떨쳐버림. 출세간 도우의 증득에 의한 떨쳐버림입니다. 4. 가라앉힘에 의한 떨쳐버림. 출세간 과의 증득에 의한 떨쳐버림입니다. 5. 완전히 벗어남에 의한 떨쳐버림. 열반의 시련에 의한 떨쳐버림입니다. 초기불전 연구원에서는 여기서 떨쳐버림으로 옮긴 위외까를 문맥에 따라서 멀리여임으로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떨쳐버림을 의지한 바른 견해를 닦는다는 것은 반대되는 것으로 대체하여 떨쳐버림과 근절에 의한 떨쳐버림과 완전히 벗어남에 의한 떨쳐버림에 의지하여 바른 견해를 닦는다는 뜻이라고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스러운 도를 닦는 데 몰두한 수행자는 윗바사나를 하는 순간에는 역할로는 반대되는 것으로 대체하여 떨쳐버림에 의지하고 의향으로는 완전히 벗어남에 의한 떨쳐버림에 의지하여 바른 견해를 닦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의 시간에는 역할로는 근절에 의한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대상으로는 완전히 벗어남에 의한 떨쳐버림에 의지하여 바른 견해를 닦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탐욕의 빛바람을 의지함과 소멸을 의지함에도 적용된다. 선우경 비구들이여 태양이 떠오를 때 여명이 앞장서고 그 전조가 되듯이 비구에게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가 생길 때에는 좋은 친구를 가지는 것이 앞장서고 그 전조가 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좋은 직구를 가지면 그는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을 것이다. 그는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많이 공부 지을 것이다. 라는 것이 기대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좋은 직구를 가진 비구는 어떻게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고 어떻게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많이 공부 짓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빛바람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바른 견해를 닦는다. 바른 사유를 닦는다. 바른 말을 닦는다. 바른 행위를 닦는다. 바른 생계를 닦는다. 바른 정진을 닦는다. 바른 마음 챙김을 닦는다. 바른 산매를 닦는다. 비구들이여 좋은 친구를 가진 비구는 이렇게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고 이렇게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많이 공부 짓는다. 개의 구족경 등 비구들이여 태양이 떠오를 때 여명이 앞장서고 그 전조가 되듯이 비구에게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가 생길 때에는 개의 구족이, 열의 구족이, 자신의 구족이, 견해의 구족이, 불방일의 구족이, 지혜롭게 마음의 잡두리함의 구족이 앞장서고 그 전조가 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지혜롭게 마음의 잡두리함을 구족하면 그는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을 것이다. 그는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많이 공부 짓을 것이다. 라는 것이 기대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지혜롭게 마음의 잡두리함을 구족한 비구는 어떻게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고 어떻게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많이 공부 짓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빛바람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절제한 버림으로 기우는 바른 견해를 닦는다. 바른 사유를 닦는다. 바른 말을 닦는다. 바른 행위를 닦는다. 바른 생계를 닦는다. 바른 정진을 닦는다. 바른 마음 챙김을 닦는다. 바른 산매를 닦는다. 비구들이여 지혜롭게 마음의 잡두리함을 구족한 비구는 이렇게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고 이렇게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많이 공부 짓는다. 관련 주석과 주혜입니다. 좋은 친구를 가지는 것은 태양이 떨어올 때의 여명과도 같다. 좋은 친구를 의지하여 윗바사나와 함께한 성스러운 도가 생기는데 이것은 마치 여명을 의지하여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개의 구족이란 네 가지 청정한 개를 말한다. 열의 구족이란 유익함을 행하고자 하는 열의를 말한다. 자신의 구족이란 마음을 구족함을 말한다. 견해의 구족이란 지혜의 성취를 말한다. 불방일의 구족이란 진리를 꿰뚫는 능력을 가진 불방일을 성취함을 말한다. 지혜롭게 마음의 잡두리함의 구족이란 수단을 마음의 잡두리함의 성취를 말한다. 이 경들은 모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설해진 것이다. 안구따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에 있는 구절입니다. 비구들이여, 밖의 조건에 관해서는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조건도 이렇듯 큰 이로움을 주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선우를 가지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선우를 가짐은 큰 이로움을 가져온다.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하고, 이로운 것의 한계를 알고, 익은 것을 먹고, 개를 지니고, 선우를 사기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법은 수명을 증가시킨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법은 수명을 증가시킨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법을 알고, 은근 지니고, 선우를 가질 것이다.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법은 그 부분에 다르게 설치해 보다란다. 이런 부위가 다섯 가지 법을 본다. 본인단은 마이너지와 세단과 연결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까까라 빠따라는 꼴리아의 성읍에 머무셨다. 그때 꼴리아의 아들 디가자누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꼴리아의 아들 디가자누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 재가자들은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가시에서 산출된 전단향을 사용하고 화환과 향과 연고를 즐겨 사용하고 금, 은을 향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이러한 저희들에게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고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법을 설해 주소서.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네 가지 법은 선남자에게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준다. 무엇이 내신가? 근면함을 구족함, 보호를 구족함, 선우를 사김, 바르게 생계를 유지합니다.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근면함을 구족함인가?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선남자는 농사나 장사나 목축이나 궁수리나 왕의 신하가 되거나 그 이외 어떤 공예의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나니 그가 거기에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으며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검증을 거쳐 충분히 실행할 수 있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를 일러 근면함을 구족함이라 한다.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보호를 구족함인가?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선남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정의롭게 법에 따라서 얻은 그의 재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구족한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재물을 왕이 거두어 가버리지 않을까? 도둑이 훔쳐가지 않을까? 불이 태워버리지 않을까? 물이 쓸어가버리지 않을까? 성품이 나쁜 자가 상속받지 않을까? 라고.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를 일러 보호를 구족함이라 한다.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선우를 가짐인가?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선남자가 어떤 마을이나 성읍에 산다. 그곳에는 믿음을 구족하고, 개를 구족하고, 베품을 구족하고, 통찰지를 구족한,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개행이 원숙한 젊은이나, 혹은 개행이 원숙한 노인들이 있다. 그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대화하고, 토론한다. 그런 믿음을 구족한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구족을 따라서 배우고, 그런 개를 구족한 사람들로부터 개의 구족을 따라서 배우고, 그런 베품을 구족한 사람들로부터 베품의 구족을 따라서 배우고, 그런 통찰지를 구족한 사람들로부터 통찰지의 구족을 따라서 배운다.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를 일러 선우를 가짐이라 한다.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서 사는 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바르게 생계를 유지함인가?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선 남자는 재물의 수입과 지출을 알고, 지나치게 풍족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궁핍하지도 않게 바르게 생계를 유지한다. 이와 같이 내 수입은 지출을 제하고도 남을 것이고, 지출이 수입을 능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서 사는 자여, 예를 들면, 저울로 무게를 재는 사람이나 그의 도재가, 저울을 잡으면 이만큼 내려갔거나, 혹은 이만큼 올라갔다고 아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선 남자는 재물의 수입과 지출을 알고, 지나치게 풍족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궁핍하지도 않게 바르게 생계를 유지한다. 이와 같이 내 수입은 지출을 제하고도 남을 것이고, 지출이 수입을 능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만일 선 남자가 수입은 적은데, 호화로운 생계를 꾸려간다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무화과를 먹듯이 재물을 낭비하는구나. 라고 말한다. 만일 선 남자가 수입이 많은데도, 궁핍하게 생계를 꾸려간다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굶어 죽을 거야. 라고 말한다.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선 남자는, 재물의 수입과 지출을 알고, 지나치게 풍족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궁핍하지도 않게, 바르게 생계를 유지한다. 이와 같이 내 수입은 지출을 제하고도 남을 것이고, 지출이 수입을 능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를 일러 바르게 생계를 유지한다고 한다.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재물이 생기면 네 가지 파멸의 통로가 있나니, 여자에게 빠지고, 술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나쁜 친구와 나쁜 동료와 나쁜 벗을 사귀는 것이다.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예를 들면 네 개의 수로와 네 개의 배수로를 가진 큰 못이 있는데, 사람이 수로는 막아버리고 배수로를 열어두었는데, 마침 빛까지 적절하게 내리지 않는다면, 그 큰 못은 물이 말라버리게 될 것이고, 물이 불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재물이 생기면 네 가지 파멸의 통로가 있나니, 여자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나쁜 친구와 나쁜 동료와 나쁜 벗을 사귀는 것이다.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재물이 생기면 네 가지 번영의 통로가 있나니, 여자에 빠지지 않고, 술에 빠지지 않고, 노름에 빠지지 않고, 좋은 친구와 좋은 동료와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이다.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예를 들면, 네 개의 수로와 네 개의 배수로를 가진 큰 저수지가 있는데, 사람이 수로는 열어두고 배수로를 닫았는데, 때마침 비도 고르게 내린다면, 그 큰 저수지는 물이 불어나게 될 것이고, 물이 말라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재물이 생기면 네 가지 번영의 통로가 있나니, 여자에 빠지지 않고, 술에 빠지지 않고, 노름에 빠지지 않고, 좋은 친구와 좋은 동료와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이다.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러한 네 가지 법은 선남자에게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준다.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네 가지 법은 선남자에게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준다. 무엇이 내신가? 믿음의 구족, 개의 구족, 베품의 구족, 통찰지의 구족이다.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의 구족인가?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선남자는 믿음이 있다. 그는 여래의 깨달음에 믿음을 가진다.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란이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명지와 실천을 구족한 분이시며, 피아노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은 분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를 일러 믿음의 구족이라 한다.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개의 구족인가?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선 남자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의고, 삿댄음행을 멀리 여의고, 거짓말을 멀리 여의고,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멀리 여의다.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를 일러 개의 구족이라 한다.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배품의 구족인가?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선 남자는 인색함의 때가 없는 마음으로 재가에 살고,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를 일러 배품의 구족이라 한다.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통찰지의 구족인가?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선 남자는 통찰지를 가졌다. 그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꿰뚫고, 성스럽고 통찰력이 있고,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통찰지를 구족하였다.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를 일러 통찰지의 구족이라 한다. 우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러한 네 가지 법은 선 남자에게 내 생의 이익과 행복을 준다.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끈면하고, 방일하지 않고 신중하며,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고, 번 것을 잘 보호하며, 믿음과 계를 구족하고, 구하는 자의 말뜻을 알고, 인색을 여의어, 내생의 번영을 가져오는 내면의 길을 깨끗하게 하도다. 이러한 여덟 가지 법은 제가의 기쁨을 추구하는 믿음 가진 자에게 둘 다 해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진리라는 이름을 가진 분께서 말씀하셨나니, 그것은 금생의 이익을 위하고, 내생의 행복을 위한 것이로다. 이와 같이 제가자들의 보시는 공덕을 증장시키도다. 관련 주석과 주혜입니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습관적이고 전통적인 이름으로 부른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손조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가문의 남자들은 그렇게 불렸다. 여기서 위약간은 호랑이를 뜻하고 빠짜는 빠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꼴리아족의 남자들은 모두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무화과를 먹듯이 재물을 낭비하는구나. 무화과를 먹듯이 재물을 낭비한다 라는 것은 마치 무화과를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잘 익은 무화과나무를 흔들면 한 번의 충격으로도 많은 과일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는 그 중에서 먹을 만한 것만 골라서 먹고는 나머지 더 많은 것을 버리고 간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만들고 재물을 향유한다. 그를 일러 무화과를 먹듯이 재물을 낭비한다고 하는 것이다. 객사경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객사에는 동에서 온 사람들이 묵기도 하고 서에서 온 사람들이 묵기도 하며 북에서 온 사람들이 묵기도 하며 남에서 온 사람들이 묵기도 한다. 그사트리아 사람이 와서 묵기도 하고 바라문들이 와서 묵기도 하며 와이샤들이 와서 묵기도 하며 수두라들이 와서 묵기도 한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비구가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고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많이 공부 지으면 죄상의 지혜로 철저하게 알아야 하는 법들을 죄상의 지혜로 철저하게 알게 된다. 죄상의 지혜로 버려야 하는 법들을 죄상의 지혜로 버리게 된다. 죄상의 지혜로 시련해야 하는 법들을 죄상의 지혜로 시련하게 된다. 죄상의 지혜로 닦아야 하는 법들을 죄상의 지혜로 닦게 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죄상의 지혜로 철저하게 알아야 하는 법들인가. 쥐착의 대상이 되는 다섯 가지 무더기이다. 어떤 것이 다섯인가. 그것은 쥐착의 대상이 되는 물질의 무더기 쥐착의 대상이 되는 느낌의 무더기 쥐착의 대상이 되는 인식의 무더기 쥐착의 대상이 되는 심리연상들의 무더기 쥐착의 대상이 되는 아르마리의 무더기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죄상의 지혜로 철저하게 알아야 하는 법들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죄상의 지혜로 버려야 하는 법들인가. 무명과 존재에 대한 가래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죄상의 지혜로 버려야 하는 법들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죄상의 지혜로 시련해야 하는 법들인가. 명지와 해탈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죄상의 지혜로 시련해야 하는 법들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죄상의 지혜로 닦아야 하는 법들인가. 사마타와 위빠사나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죄상의 지혜로 닦아야 하는 법들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고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많이 공부지어서 죄상의 지혜로 철저하게 알아야 하는 법들을 죄상의 지혜로 철저하게 알고 죄상의 지혜로 닦아야 하는 법들을 죄상의 지혜로 닦게 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빛바람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바른 견해를 닦는다. 바른 산매를 닦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고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많이 공부지어서 죄상의 지혜로 철저하게 알아야 하는 법들을 죄상의 지혜로 철저하게 알고 죄상의 지혜로 닦아야 하는 법들을 죄상의 지혜로 닦게 된다. 마지막으로 비구보디스님의 팔정도와 비아다시 스님의 부타의 옛길에 있는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는 것으로 팔정도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팔정도 중에서 맺는 말 이것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고로부터 시작해서 해탈해서 끝나는 길 즉 팔정도의 조망은 끝났다. 지금 우리 위치에서 이 도의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은 요원해 보이고 팔정도 수행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것도 어렵게만 느껴질지 모른다. 그러나 그 시련의 고지들이 지금은 아득히 멀지라도 그곳에 이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바로 여기 우리 발밑에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도의 여덟 가지 요소들에 접근할 수 있다. 그것들은 결단과 노력만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 속에 확립시킬 수 있는 심적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각자의 견해를 바르게 하고 정견, 의도를 분명하게 하는 일 정사유부터 시작하면 된다. 다음으로 우리의 행위 즉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방식을 순화한다. 정어, 정업, 정명 이런 조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정진력과 마음챙김을 수단으로 삼아 집중과 통찰력을 개발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그러면 남는 것은 결과를 얻으려고 안달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수행하고 발전하는 일에 스스로를 맡기는 것뿐이다. 그 진전은 사람에 따라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다. 그러나 빠르다고 우쭐할 것도 느리다고 안달할 것도 없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수행하면 애탈은 필연적으로 결과로써 반드시 따라온다. 최종 목표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로지 시작하는 일과 지속하는 일 두 가지 뿐이다. 이 두 요구사항만 제대로 충족시키면 목표는 반드시 성취될 수 있다. 이것이 어김없는 정칙 즉 불법이다. 팔찌성도 즉 팔정도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직접 알무의 문제가 아닌 실천의 문제이다. 그러나 팔찌성도를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로 도에 대한 바른 이해 그 자체가 바로 실천의 주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바른 이해야말로 발정도의 여타 항목을 이끄는 선도자이자 길잡이 구시를 하는 첫 번째 항목으로서의 정견의 진면목인 것이다. 열정에 들뜬 초심자에게 지적 이해라는 과제는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성가신 일이어서 뒤로 미루어두고 싶을지도 모르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우리의 수행이 궁극적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바른 이해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실수행에 전념할 경우 특히 정해 공부를 본격적으로 닦으려고 할 때에는 책임있는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스승과의 만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부타의 옛길 중에서 먼 옛날부터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다. 각 시대마다 자체의 문제들이 있었다. 그 문제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다양했고 여러 해결책이 시도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팔 정도에서는 괴로움이라고 부르는 한 가지 문제로 압축했다. 부타께서는 괴로움의 일어남과 원인을 무명과 가래로 보았다. 이제 문제는 현대인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는가 아니면 단지 그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과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살고 있는가 그들은 바른 정신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미치게 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이제 옛길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옛길은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삿디, 바른 집중의 여덟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어느 요소를 쓸모없는 것으로 인간의 물질적, 정신적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제쳐놓을 수 있는가 어느 요소가 세속적인 또는 비세속적인 인간의 발전을 방해하겠는가 단지 무지한 자들만이 발정도를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비록 이 발정도는 고대의 것이지만 거기에는 지속되는 생생함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괴로움이라는 하나의 문제로 압축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깨달음을 얻은 모든 시대의 부타들께서 제시한 해결책이 바로 발정도다 푸딩을 먹어봐야 그 맛을 알듯 발정도도 수행을 해봐야 그 가치를 알 수 있다 런던 빠알리 성전협회 설립자인 리스 데이비스 교수의 다음과 같은 말은 적절하다 불교도건 비불교도건 나는 세계의 모든 위대한 종교를 조사했는데 이들 가운데 아름다움과 포용성에서 불교의 팔정도를 능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이 팔정도에 따라 내 삶을 만들어가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부타의 위대함이 미세한 빛들을 압도하는 태양처럼 빛나고 있고 발정도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열반의 세계로 가려는 지친 순례자들을 아직도 손짓해서 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과 같은 옛 격언으로 이 글을 매듭짓고자 한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게 기어간다 그러나 계속 전진하는 사람은 모두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제25장 요약입니다 팔정도는 부처님 최초 설법이고 최후 설법입니다 수바타 유행생에게 팔정도가 있기 때문에 불교 교단에는 진정한 사문이 있다고 하신 대반 열반경의 말씀은 불교 만대의 표준이 되는 대사자후이십니다 불교에서 도라고 하면 윗바사나 사마타와 윗바사나 팔정도 37보리분법 개정의 사막을 들 수 있는데 그 중 팔정도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카와 빠띠빠다는 대부분 동의어로 쓰이지만 용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멸도성제, 중도의 도는 빠띠빠다가 쓰이는 예이고 팔찌성도, 도제, 예류도 등은 막가가 원어입니다 팔정도는 8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른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입니다 연규의 가르침을 아는 것도 바른견해이며 십선옥도와 십불선옥도를 꿰뚫어 아는 것도 바른견해입니다 바른견해에는 세간적인 바른견해와 출세간적인 바른견해가 있습니다 업이 자기의 주인임을 아는 지혜와 진리를 수순하는 지혜는 세간적인 바른견해이고 4가지 성스러운 도과와 함께한 동찰지가 출세간적인 바른견해입니다 초기불교에서 중도는 팔정도입니다 1, 2, 거래, 유무, 단상을 여인 팔불중도나 공과중이라는 중론의 중도 양변을 여인 중도는 초기불교의 중도가 아닙니다 팔불중도 등은 팔정도 전체가 아니고 팔정도 가운데 하나인 바른견해에 해당하는 것일 뿐입니다 중도는 철학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중도와 팔정도로 표방되는 수행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중도는 팔정도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중도는 팔정도는 한 방에 해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문답의 긴경에는 바른견해를 생기게 하는 조건으로 다른 이로부터 듣는 것과 지혜롭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들고 있습니다 바른 사유는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입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 사범주, 사무량시민, 자해, 연민, 함께 기뻐함, 평온이고 마음 부수로 보면 일으킨 생각에 해당합니다 바른 말은 거짓말을 금하는 것, 중상모략을 금하는 것, 욕설을 금하는 것, 잡담을 금하는 것입니다 바른 행위는 살생을 금하는 것, 도둑질을 금하는 것, 삿된 음행을 금하는 것입니다 바른 생계의 경우는 술과자는 무소유와 걸식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며 재과자는 정당한 방법과 정당한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른 정지는 선법, 불선법의 정확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힘써 선법을 행하고 불선법을 없애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 챙김은 팔정도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수행기법으로 나라는 존재를 몸, 느낌, 마음, 법으로 해제해서 그 대상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른 산매는 다섯 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얻는 것입니다 바른 산매가 팔정도의 최종 목적이 아니며 여덟 가지 구성 요소들을 종체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개정의 사막에 포함되는 구조인데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는 해하게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는 개하게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산매는 정하게 대응됩니다 좋은 친구는 청정범행, 팔정도 수행의 전부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팔정도가 생길 때는 좋은 친구를 가지는 것이 전조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의 구조, 여류의 구조, 자신의 구조, 견해의 구조, 불방일의 구조, 지혜롭게 마음의 잡돌이함의 구조가 전조가 됩니다 팔정도는 현실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도입니다 하지만 바르고 깊이 있는 실천을 위해서는 선우, 스승, 참된 사람, 더 참된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25장을 마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6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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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